오라기밥 가면? 이거죠? 화김치 미쳤다 이게 뭘까? 젓갈 우와 미쳤다 이건 내꺼 미쳤죠? 미쳤죠? 미쳐볼까 개싸죠? 기장 오웅사람들은 개 아니죠? 기죠 양념은 특산믹이 엄청 고구맛 개 풍부하죠 양념이 짱 맛있어 양념이 짱 맛있어 양념이 짱 맛있어 장건묵 가자미가 메인이죠? 이거 가자미 맛지? 몰라 몰라 우와 기름 보소 식용유겠지? 음 반이 딱 돼있어? 반은 부족하러 반은 부족하러 반은 부족하러 아 버렸누 머리 움직이지 말고 먹어봐 지금 상생이어서 할게 누가 봐도 오빠인지 알겠다 상생이어서 같이 부족하러 맛있어? 응 맛있게 끝 끝 양념이 좋겠네 양념이 좋겠네 이거 올리고 알레르기 쌈량 마늘 여기 젓갈이 있어요 젓갈이 하나 올리면 고기 고라기 양념 단무색 미쳤쥬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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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시원하다 오랜만에 먹어봐 이 시원함 가지에 졸려 맛있어 가지 맛있어 지리두 이건 내꺼 음 살도 많아 부드러워 양념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훌륭한 밥상이었다 화장실만 갔다오면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까워 아까운 파김치 음 어쩜 맛이 이렇게 다 하나씩 기똥치 아냐 누린 맛도 하나도 없고 그 끝 뭐야 나 잠방입고 왔었네 아메리카노 국룰 밀크커피 국룰 오빠 먹어 하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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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呃 다ắt dog 내 바지도 마치 더럽지 음! 음! 어때? 커피도 맛집. 안녕히 계세요. 걔 진돗개다. 아휴, 날씨가 좋구먼. 맛집 맛집. 미쳤구먼.